안녕하세요. 다이커스입니다. 아이고, 저기는 잘 돼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부터 해서 지금 오후 4시가 됐는데요. 아이고, 하루 종일 했는데도 이것밖에 못했어요. 이제 밖에 월동이 아주 추운 거 하고 이런 걸 배열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하하하하, 햇볕을 많이 요하는 것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호주매화 이런 것들, 개나리자스민, 그 다음에 아가판사스 이런 것들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내년에 여름 좀 꽃이 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만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봄에 새록새록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그늘에 배치를 해도 되고요. 또 겨울 내년에 또 좀 꽃이 피는 것들이 있어요. 햇볕이 많이 해는 거.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거 황금세라투스는 제가 처음 키우는데요. 꽃이 세상에 저는 계속 피고 있어요. 이렇게 폭죽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메리칸 블루 이런 거는 물도 좋아하고 햇볕도 또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물주기 용이하게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애니시다는 봄에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이에 이렇게 좀 두고요. 또 이런 거, 몽키트리 이런 것도 잎이 다 떨어져요. 줄기만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좀 사이에 이렇게 좀 배치를 하고요. 이런 것도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저쪽에 뒤에 안쪽에다 배치를 하면 물주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이런 거는 저기예요. 아젤리아 종류예요. 그런데 이 아젤리아 종류를 앞에다 다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꽃이 이제 한두 달 있으면 피잖아요. 지금 오는 것도 있지만 조금 좀 있어야지 피어요. 그래서 꽃이 오면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두고요. 조금 좀 추위에 강한 것들 있죠. 그런 건 저쪽 뒤쪽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뒤쪽으로 저쪽으로는 조금 좀 아무래도 하우스라도 바깥쪽에는 좀 춥거든요. 이런 쪽에는 이런 게 좀 강한 거. 동백 이런 것들이 좀 강하거든요. 만병초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을 합니다. 습도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만병초, 동백 이런 거는 같이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해요. 이런 것들은 추위를 많이 타서 안쪽으로 이런 건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건 이제 보석나무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합니다. 카라는 물을요. 그때부터 말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우리 남편이 또 물을 주고 말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참 정말 12월까지 밖에 있어도 되는 것들은요. 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건 다 이거 가울테리아는요. 이 화분체로 월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다 월동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월동이 가능한 건데 될 수 있으면 12월 달에 아주 추위를 겪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위에 제가 다 이렇게 분류를 따로 해놨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월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지처럼.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뻐꾹나리 이런 거 해서 비비추 그 다음에 요거 물망초 비비추들 그 다음에 붓꽃류들 이런 거는 전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월동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화면에 보이는 거요. 하우스 안쪽에 들어가긴 했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배열된 건 조금 좀 강한 애들요. 이런 거 자기나무 그 다음에 요런 거 그 다음에 알부카 사랑초 꽃인 거 있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위에 위에 요런 것도 추운 것들은 좀 위로 좀 이렇게 올라가고요. 아래쪽에 요런 것들 보이시는 것들 이렇게 하고 군자라는 좀 추워야 돼요. 쌀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문 입구에다 둬요. 제가 여기 문을 항상 열거든요. 비닐을 내렸다 올렸다 겨울에도 그래서 0도로만 안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 바깥에 이렇게 둡니다. 요렇게 둬야지 추위가 약간 좀 저온을 좀 느끼게 됩니다. 요런 것들은 아주 추울 때는 들어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추위 타요. 꽃기린 이건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제라늄 요런 것도 좀 추위를 타서 안쪽으로 있어요. 요렇게 난로를 틀어주면 난로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이제 찬기운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설화 설화 이메리스 이런 것들은 좀 요런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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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향 요런 것들은 좀 차가워도 되거든요. 사랑초 그 다음에 이게 의아리죠. 의아리 몬타나 의아리 의아리 그 다음에 요거 한기지손 로즈모어 이거 월동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창밖 문을 열어놓잖아요. 겨울에도 한기시킬 때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란다에서 배치를 할 때 유리창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직광이 딱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겨울꽃들을 배치하시면 돼요. 시클라멘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입구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시클라멘들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요. 사랑초는 요렇게 한창 피다가 겨울에는 이제 다 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고 요런 거 이제 봄꽃들 심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많이 심었죠. 구근들 이제 싹이 막 올라오는 것도 있고 저렇게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막 우밑 트는 것도 있고 아직 가볍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리를 바꿔줍니다. 사랑초는 내려오고 요런 것들은 올라가고 겨울 것들은 이제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아직 뭐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해야 돼요. 날씨가 이제 다음 주에 며칠 있으면 추워진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바쁩니다. 목마갈에 또 이렇게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걸 가지를 쳐줘야 될지 여쭤야 될지 참 궁금해요. 제가 이걸 가지치기를 할까 어쩔까 지금 했는데요. 이거 목마갈에 상태가 저 이렇거든요. 요런 것들은 가지치기를 안 해둬도 되는데 이걸 순지르기를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마갈에 키우시는 분들 댓글에 한번 좀 달아봐 주세요. 저 목마갈에 안 죽고 이렇게 다 살았어요.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서 순지끼를 해줘야 되는지 그대로 돼야 될지 이거 참 궁금해요. 제가 여기서 가지치기를 이렇게 잘라야 될지 이게 잘 자라고 있죠. 지금요. 나무도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 좀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은 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팝콘베고니아가요. 이제 추위를 타면 이게 꽃이 안 펴요. 이렇게 해서 요건 작년에 거고 아직도 제가 분을 못 옮겨줬어요. 이거 분을 옮겨줘야 되는데 작년에 한 1년 넘었잖아요. 이래가지고 너무 분이 작은 것 같아서 영양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요거는 그런데로 잘 피고 있죠. 이렇게 근데 요건 조금 조금 영양제를 주는데도 조금 좀 요래요. 그래가지고서 있는데 지금은 요정도 요정도 거리에 있죠. 요정도 거리에 두는데 한겨울에는 이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쟤도 추위를 타가지고 그래서 요기 작년에도 요기쯤 있죠. 요거 요거 있는데 요기다 놓고 키웠는데요. 계속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베란다지만 환기를 시킬 때 추위 타는 거를 또 잘 이렇게 저기를 하셔야 돼요. 어렵지요. 저기를 한번 볼까요. 댓글에 궁금하신 점이요. 해양잎 동초가 잎이 하얗게 되면서 됐다 그래요. 잎이 물을 매일 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잎이 하얗게 되면 물 말라서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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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햇볕에 타는 거는 약간 요정도죠. 지금 꽃이 이제 제가 요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거를 두 개는 삽목을 했는데 삽목도 되는 폼새예요. 왜냐하면 죽은 게 없어요. 제가 그 분갈이 할 때 여기서 잘라가지고 두 개를 꽂았잖아요. 그런데 요기 보니까 삽목둥이가 사람과 같아요. 죽은 게 없어요. 요게 두 개가 삽목둥이 같은데 삽목둥이 꽃이 올라오는 폼새예요. 이 기다란 거에서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너무 배실거리면 영양제를 주세요. 영양제 영양제를 목에 물에 녹여서 줘도 되고요. 또 액비를 주셔도 돼요. 마늘 때 액비 참 좋아요. 마늘 껍질 액비 마늘 껍질에 영양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양파 껍질 양파 껍질이 껍질에 더 많은 영양이 있듯이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약으로도 써요. 마늘보다 마늘 껍질에 영양이 더 많아요. 어떤 투부님이 마늘의 껍데기에 무슨 영양이 있다는데 네이버에서 마늘 껍질에 효능해서 쳐보세요. 온갖 약에 다 써요. 이 마늘 껍질 차도 만들어 먹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셔도 되고요. 저는 요새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거 보이죠? 알갱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물 하나 가득 이렇게 하고요. 이제 유박을 줘야 될 게 있고 이제 영양제를 줘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박은 봄에 주로 많이 쓰고 바위솔 같은 거 이런 거 키울 때 유박을 좀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영양제를 녹여서 줘요. 자 이렇게 해서 주는데요. 이리 하나 가득에 요즘은 오스모코트도 쓰고 여러 가지 써요. 아이비도 쓰고 뭐 전 뭐 이것저것 다 써요. 요새 이거 갖고 왔잖아요. 요거 아이언코트라고 수영성 물에 녹는 거 이리 하나 가득 하나 가득에 하면 티스푼으로 하나 넣어요. 티스푼으로 하나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물을 줍니다. 물을 그냥 물을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줘볼까요. 많이 이제 줬어요. 제가 어지러우셨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연하게 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영양이 없잖아요. 요새 조금 먹였더니 또 새카매지네요. 이렇게 영양이 없으면 애들이 비실비실해요. 이렇게 요런 거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꽃이 한창 피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물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꽃 피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면 돼요. 대문자초 좀 보세요. 아이고야 대단하죠. 이거 제가 영양제 안 주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줘봅시다. 남아있어가지고 야 이거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대문자초가 크기도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요. 자 배수 잘 된 키우면 대문자초가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어요. 자 해양잎 동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물을 물을 열심히 주신다고 주셨는데도 그래도 물이 마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얗게 된 거는 어 요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란 보관을 설란이 이제 다 말랐대요.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요렇게 설란이 요렇게 있어요. 전부 다 아직도 잎이 남아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잎이 이렇게 말라있거든요. 자 요거를요. 얼지 않는 곳에 캐거나 이러지 않아도 돼요. 화분 채로 위에 거 다 말랐으면 가위로 싹 자르세요. 이게 다 말랐으면 가위로 싹 자르고 뿌리만 놔두시고요. 얼지 않는 곳에 그늘에 보관하시면 돼요. 광 같은 데도 괜찮고요. 물이 안 들어가는데 잠을 재우실 때는 물을 안 줍니다. 언제까지? 구정 셀 때까지. 저는 구정 지나서 물 줘요. 작년에도 어디에다 보관을 했냐면요. 제일 아래 칸에 컴컴한 데 있죠. 여기에다가 딱 보관을 하고요. 물 안 들어가게 그 비닐로 딱 덮어놨어요. 물 주면 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판 있죠. 요런 판을 갖다 놓고서 비닐로 딱 안 들어가게 그렇게 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잠을 재우시면 돼요. 미니 레이시아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아직 꽃이 안 왔어요. 여기 구석에 이렇게 있어요. 저거를 갈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밖에 둬야 되는데 요렇게 있는데 꺼내가지고 밖에다가 옮겨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월동도 되는 애라 약간 좀 쌀쌀한 바람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레이시아는 요렇게 잘 꽃도 잘 피고 활착이 잘 되고 있어요. 새카맣죠. 거름을 매기면 요렇게 새카매져요. 노릇길이 한 애도. 자 요런 상태로 만약에 요걸 샀어요. 식물을 사갖고 왔잖아요. 근데 요렇게 초록초록하지가 안하고 누르길이 하다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분갈이 하시기 전에 차라리 영양제 액비를 한번 매기고 있다가 한 일주일 후에 분갈이를 하세요. 보통 오면은 제가 조금쯤 기다렸다가 분갈이 하라 그러잖아요. 집에 환경을 적응을 시키면서 처음에 오면 계피약 같은 거 아니면 살균 살충제 이런 걸 뿌리고 물을 계피물을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계피물 한번 매기고 난 다음에 다음날 영양제를 한번 매기고 이렇게 했다가 일주일이나 열흘 이렇게 지나서 분갈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오렌지 자스민을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오렌지 자스민이요? 자 오렌지 자스민 저 이거 3,000원짜리인가 4,000원짜리 이렇게 사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또 꺾어졌네요. 아이고야 자 이렇게 꺾어졌는데 새순이 나오면 거기에서 꽃이 퍼요. 근데 우리 집에 해가 조금 부족하니까 열매는 안 맺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거를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짤막하게 기다리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가지를 치면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 새순 끝에 이렇게 꽃들이 맺혀요. 이런 식으로요. 오렌지 자스민 많이 컸죠. 많이 컸습니다. 포인세티아를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요. 제가 포인세티아 새로 구매해 오질 않고요. 지금 기존 있는 거예요. 이러고 우리 집에 포인세티아가 물이 잘 안 들어요. 이렇게 항상 녹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노지에 있어요. 이렇게 땅에 땅에 이건 산목둥이에요. 산목둥이 이 엄마는 제가 다른 집에다 시집을 보냈고요. 이거 산목둥이 보내면서 이걸 잘라서 여기로 해놨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아직 이렇게 빨개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추위 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캐야 될지 여기 둬야 될지 이게 좀 고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포인세티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궁금하신 점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카우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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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카우스입니다.